자 오늘의 키워드는 첫번째 늘어나는 당일 배송 세임데이 딜리버리죠 그리고 둘째 끓는 물속의 개구리 그리고 세번째는 미국의 비밀조직 더 폼 더 회사이구요 넷째는 사람잡는 무면허 prp주사 그리고 다섯번째 할배부대 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먼저 첫번째 키워드 늘어나는 당일 배송입니다 아마존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샤핑 배송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아마존 그리고 그 외 몇개 대형 업체들의 그 일일 배송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일일 배송과 당일 배송은 다른데요 일일 배송은 이제 어찌 보면 넥스트 데이 딜리버리 다음 날 오는거고 당일 배송은 세임데이 딜리버리입니다 자 아마존은 지난 1분기 미국 내 60개 대도시에서 멤버십인 이 프라임을 통해서 그 주문을 한 상품의 약 60%가량이 세임데이 당일 또는 넥스트 데이 다음 날 도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0%가량이 이는 지난해 이 분위기 약 50%보다도 10%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요 아마존의 그 일일 배송이 더 빠르고 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아마존은 배송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송시간을 이틀에서 하루 이내로 줄이는 데에 그 막대한 자금 그리고 막대한 인적 자원 등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고 및 그 배송 네트워크를 개편해서 하나의 창고에 집중된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국에 8개의 거점 초대형 창고를 두는 체제로 전환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한 5년 전인 지난 2019년에는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55개 이상의 당일 배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축구장 무려 26개 크기의 이 센터에는 각 도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미리 갖다 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당일 배송 또는 그리고 다음 날 배송을 표준으로 앞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향후 몇 년 안에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설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 오후 서너 시쯤이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아마존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긴 합니다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이달 초에 그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고객들에게 주문 상품을 더 빠르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객들은 아마존 쇼핑을 위해서 더 많이 아마존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필수품 사업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필수품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잘 보여주겠다라고도 이 편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업체 간의 그 빠른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마존의 어찌 보면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아마존의 라이벌이기도 한 월마트 월마트는요 드론을 이용해서 30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일부 지역을 필두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타겟은 지난달에 35달러 이상을 주문하면 한 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는 한 시간 배송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당일 배송 서비스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로 귀철될 수 있는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들 간의 경쟁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프라임 멤버니까 어차피 딜리버리 피는 안 내니까 이틀 걸릴 게 하루 걸리고 하루 걸릴 게 오늘 당장 갖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도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딜리버리 하려면 유난히 넥스데이 딜리버리 다음날 갖다 준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그 전보다 훨씬 늘었네 라는 걸 사실 저도 언제부턴가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날 아니라 당일날 당장 갖다 준다라는 건 또 앞으로 점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오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끓는 물 속의 개구리입니다 자 미국의 그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사령관이 중국의 그 점진적인 영내 세력 확장 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면서 특히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강화에 큰 경계심을 드러낸 건데요 자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파이네셜 타임즈와의 얼마 전 인터뷰를 했는데 군사 행동 강화를 통한 최근에 그 중국의 중국의 긴장 고조를 표현하면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보일링 프로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략이 보일링 프로그 전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보일링 프로그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말은요 이 물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조금씩 워낙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어느 순간 이 물이 상당히 뜨거워져서 자신이 쌀 맞이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서 결국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물 밖으로 내가 뛰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큘리너 사령관은 중국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보일링 프로그처럼 될 수 있다라면서 중국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큘리너 사령관은 오는 5월 초 세무에 파파로 제도계가 지휘봉을 넘기고 퇴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자의 질문에 임기 동안 자신을 가장 긴장시킨 사건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있었는데 그 대만 방문 때 중국이 상당히 오해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미국의 대중국 외교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오해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에서는 펠로시 의장에 탄 비행기를 격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강력한 어떤 인터넷 상에서 그런 요구나 댓글 이런 것도 막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은 중국이 당시 오해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을 겪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리는 사령관은 지난해 북한이 그동안 누적된 횟수보다도 더 많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현재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려스럽다 우리 모두가 물이 끓고 있는데도 죽어가면서 그걸 모르는 보일링 프로그가 될 수도 있다 절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안보의식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비밀 조직 더 펌입니다 제가 앞서서는 더 회사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국의 기밀 서류에는 사실은 더 펌이라고 되어 있고요 굳이 이걸 번역을 한다면 회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회사로 표현했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을 때 미국이 돕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시는 미국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적인 강압에 대한 대응 전담 팀을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중국이 2021년 리투아니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한 그 뒤로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을 당한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것은 또 중국의 경제적인 강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이 정치 또는 외계적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해서 상대 나라를 압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갖다 놨잖아요 그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중국이 한국에 관한 경제적인 보복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샘플 케이스입니다 그때 미국이 돕지 않았었죠 그래서 국무부의 전담 팀은 일종의 컨설팅 회사처럼 운영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그저 더 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사 이런 식으로 하죠 왜 그런 것인지 영화 보면 한국의 국정원 과거의 안기부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너 내일 회사 안 가고 외부 근무한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너 내일 국정원 또는 안기부 안 들어가고 외부 근무한다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기밀두설 이런 게 되니까 너 내일은 회사 안 오고 바로 현장으로 간다며 이런 식으로 비밀조직에서도 회사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와야 되는 나라를 고객,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면 즉 우방 국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국무부의 경제학자들이 해당 국가와 중국의 어떤 교육관계를 조사한 뒤에 취약점 같은 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수출시장을 중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도 찾아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국가가 요청할 경우에 공개적인 지지를 또 공식적으로 정부가 표현해 주기도 하고 또 중국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어떤 대응을 모색하는 등의 어떤 가상의 훈련도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페르난데스 국무부 차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즉 다시 말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우방 국가가 그런 국가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국가는 우리도 리투아니아처럼 그렇게 도와주세요 리투아니아 같은 대우를 우리한테도 좀 해 줘 이렇게 말하고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가 지난 2021년 11월 수도인 빌뉴스의 대만 대표부 개설을 허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대만 대표부를 너희 나라가 갖다놔 그걸 허용을 해? 어쭈 뜨거운 맛 좀 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교역을 리투아니아와 중국이 끊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보복을 했죠 이에 미국은 대응을 해 준 겁니다 이때 미국은 수출입 은행에서 6억 달러 상당의 신용을 크레딧을 리투아니아에게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농산물을 리투아니아의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기 더 쉽게 완화해 주는 등 리투아니아를 다방면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인지 원인은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하여간 그전에는 돕지 못했죠 중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단체 관광을 중단시켜버리는 등 이 사하드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그걸 미국이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방국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꼭 군사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이런 압박을 돕지 않는다면 또는 돕지 못한다면 우리 우방국이 과연 얼마나 남겠느냐 우방국과 우방국이 아닌 것에 대한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스스로의 자성의 여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압박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더 펌이라는 것입니다 더 회사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돕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게 더 펌이다 그렇게 세 번째 키워드로 전해드렸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장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막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관광은 역시 1등 아주투어 자 네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사람 잡는 무면허 PRP 주사입니다 미국의 한 그 무면허 미용업소에서요 이른바 뱀파이어 시술로 불리우는 PRP 주사를 맞았던 여성 3명이 면역 털피 바이러스 HIV 과거에는 뭐 에이즈 라고 되겠는데 그 HIV에 감염이 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DC가 직접 조사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보면 뉴멕시코주의 보건당국과 공동으로 진행을 한 역학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에서 2018년 한 40대 여성이 약물 낙용이나 성적인 접촉 또는 수혈 등 어떤 의심을 할 만한 혈액으로 감염되는 그 병이 접촉되었고 감염이 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그런 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이 HIV에 감염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은 피해 여성이 현지의 무면허 미용업소에서 PRP 주사를 맞은 PRP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을 알려졌고 확인해 본 결과 그로 인해 HIV에 감염됐다는 것이 최종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총 5건의 HIV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 5건 가운데 이전부터 HIV 보균자였던 2명은 있었고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보니까 모두 그 3명은 한 특정 업소에서 PRP 시술을 받다가 HIV에 감염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CDC는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할 일회용 장비를 재사용한 결과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PRP는 피해 시술자 즉 시술을 받는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그것을 원심분리기 통해서 막 돌려요 왱 하고 막 돌리는데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돌리는 건지 저도 의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설명하기는 그렇게 원심분리기 등을 활용을 해서 돌리면 혈소 반이 풍부한 혈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따로 분리한 뒤에 그걸 빼서 미세한 바늘로 본인에게 다시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입을 하게 되면 피부 재생을 돕고 다른 데 주입을 하면 또 그곳에 재생을 돕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걸 PRP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늘을 재활용하면서 감염이 확산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CDC는 멸균되지 않은 주사기가 HIV 감염 경로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미용주사 서비스 과정에서 오염된 혈액을 통해서 HIV가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미용업소는 그 보건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지난해 가을이었는데 문을 닫았고요 소유주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할베 부대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얘기입니다 3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병력 동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60세가 훨씬 넘은 고령자들로 구성된 일명 할베 부대가 전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서 화제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초원의 늑대들이라는 공식 이름을 가진 의용군 부대가 러시아군과 맞서서 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0세가 훨씬 넘은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이 부대는 초원의 늑대들이라는 공식 이름이 있지만 비공식 이름으로는 할베 부대라고 부릅니다 국방부 소속의 정규군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단지 러시아와 싸우겠다라고 나선 그야말로 할베들입니다 부대원 가운데 대다수가 60세를 훨씬 넘긴 6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 정규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도 받지 않고 또 무기와 보급품을 지원받는 것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비를 털거나 또는 모금을 한 돈으로 무기를 마련해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대의 사령관은 68세에 달한 사람인데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부대의 사령관의 호출부호 그들은 이제 이름 대신에 어떤 부호로 그들을 서로 부르고 있는데 이 사령관 68세 사령관의 호출부호는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베 부대에 부디 큰 피해 없이 다들 잘 제대해서 또 좀 70, 80 될 때까지 좀 여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좀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멀리서나마 전하고 싶은데 네 전하기는 전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오늘 역시 보너스 뉴스는 간추린 주요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을 결박한 뒤에 살해를 했던 한인 여교수에게 법원이 선고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냐 징역 25년에 복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징역 25년이면 5년이지 복역 10년이라는 말은 뭐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델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형량 공판에서 지난 2020년 2월 당시 41살이던 남편 남성우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슨 칼리지의 경제학과 교수 한인 올해 45살의 박고은 씨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유가족들에게 또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함께 판결을 때렸습니다 단 판사는 과실치사 3급 납치 또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일부 병합해달라는 피고인 측 그러니까 이제 살해 혐의를 받아서 재판장에 올려져 있는 그 박고은 씨 변호인이죠 그 박고은 씨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몇 가지 혐의는 좀 하나로 묶어서 그냥 선고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받아줬어요 판사가 이거를 이제 다 디바이드하면 이 혐의에 대해서 몇 년 이 혐의 몇 년 이 혐의 몇 년 해서 나중에 다 더해버리잖아요 그러면 25년 또는 그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디바이드 하니까 25년인데 일부 혐의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몇 년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복역기간은 10년이다 라고 해서 25년형 땅땅땅 하지만 복역기간은 10년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남편 살해범인데요 그래서 이 선고가 땅 때려지자 법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법정에 나와있던 그 남편의 유가족들은요 판사가 그렇게 형량을 선고하자 막 울부짖으면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판사의 선고 좀 납득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설명드리니까 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솜방방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인 경비업체 이제 LA의 한인 경비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절반 이상이 사설 경비사업 라이센스가 취소됐거나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서 밤에 경비를 서던 69살의 한인 경비원이 강도 용의자의 칼에 찔려서 중상을 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분은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인 경비업체들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LA 한인 경비업체는 대략 한 35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1곳은 LA 한인타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그 경비업체들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는 주정부의 보안조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정부 캘리포니아 주 보안조사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이 회사가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중에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것은 35개 가운데 13곳이었습니다 반도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로는 제가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정상적으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 13곳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로라이언트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광고할 때는 가주 프로라이언트 경비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M 경비회사 또 미주 경비회사 또 이름만 부를게요 앞에 이름만 429, 세븐스타, 에버가드, 에이펙스, 초이스, 페남, 프리미어가드, 한미, S&E 그리고 B&B 경비회사 등이었습니다 다른 13곳은 라이센스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라이센스가 취소가 된 지 1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광고하면서 버젓이 정상적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주 재미있는 행세를 치렀어요 일종의 김밥 축제인데요 정식 명칭은 제1회 경기미로 만든, 그러니까 경기도 쌀, 경기미로 만드는 K-푸드 김밥 대전이었습니다 대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컴피티션이에요, 시합이에요 최근에 김밥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창의적인 김밥 개발로 김밥을 세계적인 K-푸드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경기도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밥맛 좋은 경기미로 만드는 세계인의 김밥이라는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의 문화컨텐츠연구회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경기도 쌀이 맛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특히 이천쌀은 너무 유명하죠 이천이 경기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경기도 쌀로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서 시합을 해보자는 것인데 한국 국민들도 많이 나왔지만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참가한 팀이 98개 팀인데 그 98개 팀 가운데 상당수 팀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김밥 만드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29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 가운데 대상을 받은 팀이 만든 김밥 이름은 된장, 열무, 누룽지, 김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맛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된장, 열무, 누룽지, 김밥 이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품화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상 받은 팀의 김밥 이름은 이렇습니다 호박잎 장조림 김밥, 코코넛 크런치 김밥 다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한 건데 특히 경기도 하면 수원 왕갈비도 유명하잖아요 쌀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수원 왕갈비 김밥 이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김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천 한우 취나물 김밥 이름이 좀 길지만 이름만 잘 듣고 보면 맛없으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이천 한우 취나물 김밥 그리고 포천 사과치즈 김밥 또 여주 참외 장아찌 표고 김밥 이건 제일 길어요 이름이 여주 참외 장아찌 표고 김밥 등등등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한 이색 김밥 시식 행사와 컴퓨티션으로 진행이 돼서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효율성이 있게 됐다 그렇게 경기도의 김밥 축제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한국 소식이기도 하면서 플러튼 지역의 소식입니다 플러튼에 지금 시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시가 시청을 방문한 플러튼 시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프레드 정 플러튼 시 부시장을 비롯한 플러튼 시 대표단은 이날 의료기기 분야 등 원주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 문제 그리고 문화 교류 문제 또 그 지역의 학교 간의 연계 협력 문제 등을 회담을 했습니다 원주시는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이민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뽑아서 좀 자세하게 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역이민을 한국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이 있으시면 우리 원주로 오세요 이런 걸 시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역이민 오시겠다는 분들을 원주시가 시 차원에서 인프라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걸 미리 딱 준비해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래서 원주시가 회심의 역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역이민 정책 정식 이름은 커먼 원주 프로젝트입니다 커먼 커먼 이리 와 할 때 커먼 커먼 하잖아요 그래서 커먼 원주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회도 함께 플러튼 시와 고민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협의가 됐습니다 플러튼 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인들이 한 1만 7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시에만 그래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한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 내 상위권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 우수한 교육인프라는 물론 다양한 주거시설 다양한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플러튼 시와 다망면에 걸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플러튼 시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과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